휴시미 새끼를 황두한테 데려다 줬어요 황두는 새끼를 한마리만 낳아서 젖이 남아 돌아서 너무 곰같이 커가지고 휴시미가 5마리 낳았는데 거기서 3마리를 황두한테 젖을 물렸습니다 이렇게 젖 먹고 있습니다 휴시미가 5마리 낳은 새끼를 황두한테 젖을 물렸습니다 휴시미가 5마리 낳은 새끼를 황두한테 젖을 물렸습니다 휴시미가 5마리 낳은 새끼를 물렸습니다 휴시미는 새끼야 휴시미는 이쁜에 렸어요 백두 너는 혼자 나왔냐 새끼 휴시미가 5마리 낳은物 들어가 옳지 들어가 옳지 들어가 항도 새끼는 여기 버텔에 담았어요 배꼽을 하도 핥아가지고 배꼽이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너 황도 여기 있는거 싫어하나봐 지금 눈빛이 너 싫어하는거 같아 너도 새끼 놔야지 황도 새끼가 여기로 와 있어요 갈색이 황도가 나온 애기인데 배를 하도 핥아가지고 이거 뭐 허물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여기 배꼽이 여기를 이렇게 집착을 하고 핥아가지고 새끼 때부터 여기가 배꼽인데 잘 보고 있어 그렇지 국물 고기 고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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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새끼가 엄청 큽니다 잘 먹어서 고맙습니다